이제 우리가 시작하겠어! 바로 여기 있어! 아 나이스 진짜! 숨이 턱턱 막힌다! 오잇! 오잇? 오잇? 다 수라봐야겠다. 오케이 왔어! 왔어 왔어! 아하 참! 아하! 벤치! 벤치 벤치 아하! 음! 뚝배기! 아하! 아휴 오랜만에 갯바위에서 하니깐 재밌구마아악! 죽구마아악! 아 이제 대물 나옵니다. 기다려보세요! 가다 멈추는데? 좀 가는 속도가 느린데? 잡았어? 오! 뭐 잡았어! 잠깐만! 뭐야! 얘 뭐야! 뭐야 뭐야! 뭐 잡혔어! 뭐야 뭔가 이상해서! 조루가 가다가 멈춘 거 같아서! 뭐야 얘 뭐야 뭐야! 뭐야! 얘 뭐야! 대왕자리돔! 오오! 아 더워! 자 다시 한 번! 고기만 나온다면 이 더위쯤이야! 내 열정으로 식힐 수 있어! 멋있었다 방금 멘트! 존나 카리스마 있어! 더위야 물러가라! 뭐가 달려서 오는데? 엄마야! 엄마야 나 자리돔인 줄 알았는데 참돔이야! 어허허! 빼줘야겠다 이거! 잠깐만 이거 빼줄게요! 에이구! 여기 걸렸구나! 자! 족쌤기! 자 다시! 자 긴 꼬리 뱅에 좀 큰 거 하나 물어라! 캐스팅! 잡았다! 빠졌어 빠졌어! 빠졌어 빠졌어! 야 뱅에는 큰 거 한 마리만 잡자! 호잇! 뭐하네? 뭐가 물고 있는데? 뭐야 얘? 아허! 나한테 잡혔어! 나한테 잡혔어! 뱅에 어! 물고 가만히 있어! 자! 캡! 아니 큰 사이즈가 왜 안 나와? 자 다시 한 번! 대물뱅이 하나 나와라! 물이 잘 안 가 아까부터! 물이 많이 죽었는데? 슉! 가져가는 입증이 없네? 뱅에 큰 거 나와라! 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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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잡았다! 히트! 히트! 잡았다! 오 사이즈 된다 오 뭐야 사이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우와 우와 사이즈 된다 안돼 안돼 이게 뭐냐 안돼 우와 우와 아 제발 뭐야 사이즈 된다 크다 제발 크다 크다 사이즈 크다 미쳤다 우와 사이즈 미쳤다 우와 사이즈 미쳤다 우와 사이즈 깜짝 놀랐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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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사이즈 우와 와 겁나 크다 어우 끊어질 것 같아 어떡해 이리와 이리와 제발 제발 가까이 가까이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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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הׂ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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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언 와아! 우와! 많은 새! 나 이렇게 큰 뱅이 처음 봐! 우와! 나 이렇게 큰 뱅이 처음 봐 살면서!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! 아아! 얘 근데 약간... 아씨 뭐야! 보여줄게 잠깐만! 나 깜짝 놀랐어 지금! 잠깐만 잠깐만! 나 지금 너무 놀랬어! 얘 왜 근데 다쳤어! 잡았는데 다쳤어! 얘 왜 그래? 얘 다쳤어 근데! 얘 다쳤어! 누구한테 다쳤어! 다쳤어! 어디 아파? 얘 오짜돼! 얘 오짜된다고! 하필 왜 아픈 애가 걸렸어? 오짜넘 넘는다! 오짜넘 넘어! 근데 왜 얘 하필 나와도 이런 애가 나와! 꼬리가 나와! 한참 나와! 방금 할게! 아! 뚝빅이! 나이가 많이 먹었나봐! 근데 나 저렇게 큰 뱅에 처음 봤어! 아니 남들이 다 쌩쌩한 놈 나오는데 왜 나는 하필 병들고 아픈 애가 나왔어? 아! 기록갱신이긴 한데! 좀 찝찝한데? 아! 애매하네! 부시리아 때 뜯겼나? 처음에 뜨기 전에는 되게 좋아했거든요? 뜨고 나니까 얘가 상체가 왜 저렇지? 아니 왜 나와도 저런 게 나오냐? 사이즈는 근데 진짜 크다! 다시 한 번! 준비 됐어? 오케이! 히트! 절로 가! 절로 가! 뚝빅이! 물이 잘 안 가! 다시 저쪽으로 흘려볼게요! 오케이 왔어! 올라왔어! 볼락 볼락 볼락! 뚝빅이! 대왕뱅에돔! 오! 와!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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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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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왔어 왔어! 뭔지 모르겠지 왔어! 이번엔 힘이 다르다 도미다 얘 오 왔어! 뭐야 뭐야 뭐야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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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아! 그냥 커먼! 그냥 커먼! 그냥 커먼! 그냥 커먼! 어이 깜짝이야! 뿌띠뿌띠! 뚝빅이! 아 날씨 사람 진짜 잡는다 잡아! 긴 꼬리 긴 꼬리! 어마무시한 걸로! 자 대물뱅이 나와라! 아 더워! 고맙습니다! 어서! 아 더워라! 사람 잡는다! 안 내리고 여기서 안다고? 아 개 빨리 내려줘야! 마지막이야! 이제! 아 개 빨리 내려주세요! 한참 지금 재밌었는데 갑자기 지금 산총 깼어 이 부장님이! 좀 쉬어! 아 뭘 쉬냐고! 진짜 조그만 거 잡고서 진짜 오버액션하네 진짜! 진짜 오버액션이야! 뿌티참 좀 잡고선 지금 도리도무킹한 거 봤죠 여러분?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뭐야 밑 걸렸어요? 지금 이 바다를 봐봐! 자 밑밥을 내가 쳐볼게! 네! 친다고 해서 지금 잡어가 지금 보이는 상황은 아니잖아! 보이는데요 여기 많은데요! 아 쟤네들은 멸치고! 우리가 잡으라고 하면 자리돔이니 망성어니 막 이런 거! 없더라도 벵에 두면 규칙이 있어야 돼! 밑밥 치는 규칙! 네! 밑밥 치는 규칙은 내가 밑밥이 많다 그러면은 두세 번을 발 앞에 지금 벤치를 잡으라고 생각하라 그랬지? 네! 벤치도 묶는 거야! 네! 여기다가! 네! 포인트 지점에 캐스팅이 그 다음이야! 밑밥 다음이라고! 다시 챕이 정렬되는 사이에 내 발 앞에 두 번! 그러고 나면 챕이 정렬이 어느 정도 됐을 거잖아! 그러고 나면 그 이제 이 소중한 밑밥 요게 진짜 소중해! 요걸 내 챕이 근처에다가 동조를 되게 던지는 게 핵심이야! 그 핵심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 돼! 아까 계속 그러고 낚시하면서 지금 이제 나왔는데요? 했다고? 그렇게 했다고? 네! 그럼 잘했는데! 다음 강의해 주세요! 어? 오늘 저녁! 와 미쳤다! 아.. 팀장님 언니가 좋아하는 태권도 튀김! 우리 집 와서 이게 제일 맛있었다고 항상 노력을 불러서 낚시가 더 많아서 낚시가 더 많아서 낚시가 더 많아 낚시가 더 많아 낚시가 더 많아 낚시가 더 많아 사람을 솔직해야 하니까 작년 가을부터 낚시가 가리키긴 가리켰는데 아 기대 인상으로 너무 빨리 성장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 간문이 긴 꼬리가 나와있잖아 성장속도가 아마 낚시 낚시한지 1년밖에 안 됐어 지금 정확하게 사이클을 1년을 탔는데 지금 하는 찌낚시가 웬만한 사람들 진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1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. 이게 팬자님! 왓슨! 왓슨! 말하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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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슨!